헬렌 영화군입니다. 얄빠 수능독교 실전편 고난도미니 모의고사 2회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1회가 올라갔고 오늘 2회가 올라가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보면 선생님이 수능특강 설명도 해두었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기본기 문법도 설명해놨으니까 평소에 난 이 문법을 좀 몰랐던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꼭 들어가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듣고 난 뒤에는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 문자들을 통해서 선생님 저 이거 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공부했어요. 라고 꼭 남겨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꼭 필기해서 책도 학원으로 복귀할 때 꼭 가지고 오길 바라요. 자 1번 설명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주제 찾아보자. 자 2, deal with. 이때 2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였고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자 그러면 아이의 misbehavior, 잘못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종종 focus on,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 그들 자체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하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랬냐가 아니라 그냥 I, 맞죠? 여기 I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 이 I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야. Identifying, 알아내면서, ING, 분사구문, 병렬구조로 뒤에가 Contemplating, 심사숙고하면서, 그죠? 그들의 잠재적 문제를 알아내고 그리고 심사숙고하면서입니다. Which forms, 어떤 형태의 treatment, 뭡니까? 치료법이란 말이니까 어떤 형태의 방법이 might be best, 가장 좋을지야 아이들을 treat, 바로 잡는대죠. 이러한 종류의 방법은 can be useful,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 케이스, 무슨, 무슨 경우에 그 경우에서니까 뭐가 들어갔다? 인 위치가 들어갔죠. 그 경우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어떤 특정한 감정적 장애로부터 어떤 감정적 문제로만 딱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렇지, 이것만 딱 바로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fail to, 뭐뭐 하지 못하다. 뭐 하지 못합니까? take into count, 뭡니까 여러분? 고려하다죠. 고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죠? 중요한 역할을. 어떤 중요한 역할? 행해지는 역할입니다. 뭐에 의해? 환경에 의해. 얘들아, 환경에 의해 행해진 역할이라는 건 즉, 환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 아이를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환경 됩니다. 자, the appeal of such reaction. 그러한 반응이야. 뭐에 대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러한 반응의 매력이야. 이 그러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거잖아. 아이에게만 딱 집중해서 생각해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의 appeals. 이렇게 하는 게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고 부모들에게 주는 매력은 뭐냐면 be related to,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쁜 삶. 누구의? 현대 부모들의 바쁜 삶과. 바빠 죽겠으니까 주변 환경까지 못 본다. 그냥 우리가 왜 이러지? 얘가 문제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훈 앞에 있는 부모들을 받아주고 있어. 이 부모들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는, 더 이상 seem to have as much time, 많은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 같진 않다는 겁니다. 뭐 하는데? 아이들에게 헌신하는데. devote to가 뭐뭐에 헌신하다.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 부모들은 are eager to, 몹시 뭐뭐하고 싶어하다. 몹시 찾고 싶어해. 빠르고 쉬운 답을. 뭐에 대해서? 행동적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의. however, 하지만 by ing 뭐뭐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거야. 뭐보다는 아이들의 주변 환경보다는. 뭐 할 때? in their search for 뭐뭐를 찾을 때. 뭘 찾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 아이들의 주변 환경보다는. 아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the issue, 그 문제는. bring it up becomes. 되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버릴까? 그냥 바로 잡는 거야, 아이를. 아이를 바로 잡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거야. 뭐 하는 대신에?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그치? 뭐 하는 대신에? 어떻게? 그 상황, 조건, 환경이야. 갈라만 들어볼까? in부터 rigid까지. 아이가 길러지고 있는. 그 환경, 그 조건에서니까. in위치거든. 뭐뭐에서니까. 자, 그러면 아이가 길러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이 how, 어떻게? can be improved. 향상될지 대신에 그냥 아이를 바로 잡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어떤 환경적 요소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인마 왜 이래? 인마 인마 이놈만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의 중요성입니까? 환경의 중요성이야. 어디에 있어서? 아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2번이에요. metaphor. 은유법은 plays an important role. 얘들아, play a role 하면 뭐 되는 거야?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 맞나요?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 자, 그럼 무슨 역할을 한다? 자, metaphor. 뭡니까? 은유법이라는 것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 그죠? 어디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에 있어서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 자, 표시를 한번 해줘 볼까? 자,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 그치? 맞나요? 어디에 뭘 이해하는데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원어, 뭐뭐 중에 하나다. 뭐 중에 하나야? 근본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이며 그 방법에서, 그 방법으로 우리는 make sense, 뭐뭐를 이해하다. 우리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However, 하지만 philosophy, 철학이라는 것은 tend to, 이거 모르면 수능 치러 가지 맙시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tend to treat.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etaphors, 은유를, 단순히 as, 뭐뭐로서, 뭐로서 표현으로서만 본다는 거죠. 뭐의 표현? 시적 imagination, 심상해. Philosophers, 주어. 철학자들은 mainly, 주되게 have-focused 동사입니다. 집중해 왔습니다.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에만 집중했어. 뭐인지 아닌지? It is possible. 가능한지 아닌지야. 맞죠? 뭐가 가능한지 아닌지입니까? 뭐가 가능한지 아닌지입니까? 그러한 언어적 구조가, 즉, 그러한 언어적인 구성체가 to be true. 사실인 게 가능한지 아닌지에만 모여왔다? 집중해 왔다는 거죠. Disconceptive truth. 자, 진실과 관련된, 그렇죠? 이러한 진실에 대한, 이러한 진실에 대한 걱정, 염려는 it's rooted, 뿌리 박혀 있는 거니까 bpp, 뿌리 박혀 있다.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야. 어떤 개념의 objectivity, 객관성이란 개념이죠. 자, for the philosophers, 철학자들에게는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란 말이죠. 관련만 들어볼까? 데프터 어디까지? measurable까지. That is absolute and measurable. 아주 절대적이며, 맞습니까? 아주 절대적이며,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 진리라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뭡니까? typical conclusion, typical conclusion. 일반적인 결론이야. 전형적인 결론이죠. 관련만 들어볼게. when부터 metaphors까지. 자, 그러면 the typical conclusion 주어 metaphor the is가 동사입니다. when it comes to 무슨 말이야? about이랑 같지? 뭐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은유법에 관해서 전형적인 결론, 일반적인 결론은 접속사 that 이하입니다. they can only provide. 그것들은 단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뭐를 제공함? excess truth. indirectly. indirectly. 간접적으로거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니까. 그것들은 단지 제공할 수 있어. 진실에 대한 접근, 진리에 대한 접근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다. 간접적으로. 맞나? 우회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즉, 다시 말한다면 they must be 어, 뭡니까? paraphrased. 그것들은 be, p, p, p. 뭐뭐 되어야 한다. 자, 뭐 돼야 되는데, 얘들아? paraphrase가 뭡니까? 표현하다야. 또 한번 문단으로 표현하다. 그럼 그것들은 must be paraphrased.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direct. 직접적이며. 아까 뭐였는데? 이거 간접적으로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이 되어야 하며. 맞습니까? letter. 문자 그대로의 진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be true.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however, 하지만 the very idea 바로 그 아이디어야. 어떤 아이디어? 갈로 만들어볼까? 데프터 어디까지? objectives까지. 맞나요? there's an objective. absolute truth is mistaken. 얘들아 갈로를 오오오오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갈로 봐봐. 자, 바로 그 아이디어야. 어떤 아이디어? there's an objective. absolute truth까지 갈로해야 돼. 오케이?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있다. 뭐가 있어?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라는 바로 그러한 아이디어는 주어. is mistaken. 동사. 잘못된 거라는 거죠. in reality. 현실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항상 be defined. 정이 내려지는 거니까 be plus pip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정이 내려집니다. 개념적. 어떤 개념적 체계야. 어떤 체계? itself always relies on metaphor. 진리 그 자체가 항상 어디에 유전한다. 이 은유에 의존한다. 맞죠? 이 진리 그 자체가 항상 은유에 의존을 한다. 은유를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개념적인 체계에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이 진리, 진실. 맞죠? 뭐라는 건? 현실이라는 것은 뭐랑? 이 은유법이랑. 맞죠? 항상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요. 답 몇 번 되겠어? 2번 됩니다. 아, 2번이란다. 4번 되겠죠. relationship between metaphors and reality. 은유법과 현실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2번 문제였고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을 말한다는 게 번호를 말해버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게 학원에서 수업할 때 너네 얼굴을 보면서 하잖아. 상당히 다른 느낌이야. 뭔지 좀 약간 혼자 계속 쇼하는 느낌인데 나쁘지, 나쁘지 않다고 하긴 너무 슬프다. 너네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치? 누구는 졸고 있을지 누구는 틀어놓고 혹시 카톡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금방 뜨끔했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치? 카톡을 한다든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들을게 하고 이것만 띄워놓고 혹시 뭐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지는 않을지 난 너네를 믿는다. 꼭 그래도 듣고 있기를. 그죠? 한번 돌아갔었어. 3번입니다. Science tells us that all objects are made visible. 자, 블라블라블라라 하는데 일단 얘들아 이거는 지금 업법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업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are made. 얘들아 일단은 메이크가 들어갔다. 우리가 메이크가 들어가면 원래 목적어, 목적교폼 여기 원래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배웠잖아. 그치? 일단 이건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건데 바로 뒤에 형용사 가능합니다. are made. 만들어집니다. visible. 눈에 띄도록.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이거는요. to be caused it, be caused it. 약이 된 거야. 맞제? 태양광선이 뭐함으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 맞죠? 이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by ing 뭐뭐함으로써. 전치사 뒤에 동사가 들어가면 동사 뒤에 ing가 붙는다. 맞죠? 선생님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동명사의 의미에 해당하는 주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맞고요. 3번 위로. some of these rays. 이러한 광선들 중 일부는 만약에 주어 가? 주어 표시? 그 다음 passing부터 갈로. passing through point situated behind the lens of the eye까지 갈로 하면 되겠다. 이 부분은 그러면 쉼표 쉼표로 꾸며두는 말이네.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광선들 중 일부가 retina, 막막을 3번 합니다. 그러면 retina가 목적어가 되겠네? 그럼 3번은 무슨 자리야? 3번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 3번 무슨 자리? 동사 자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 동사 자리에는 ing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동사 자리에는요. ing가 들어갈 수 없고 to가 들어갈 수도 없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뭔데? 스트라이킹 안 되고 동사 들어가니까 그냥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맞죠? 근데 근데 4번 좀 이상해요. 왜 should가 앞에 있죠? 자, 원래 이 문장은 뭐냐면 얘들아. if the object should be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if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지 얘들아? should the object be 되겠다. 그치? 그럼 틀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음 5번입니다. 자, 이때 위치는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선행사 있고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었다? 3번 답은 3번. 동사 자리엔 ing를 쓸 수가 없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4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문맥에 맞는 낱말. 이거 무슨 문제다? 그러면 어휘 문제다. 어휘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자, 또 term hyperbolic discounting. hyperbolic. 너무 과도한, 상당한 그런 말이야. 그치? 과도한. 혹은 뭐라고요? 상당한이야. 자, 그러면 너무 과도한 가치 폄마야. 가치 폄마. 그러니까 좀 약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과도한 가치 폄마란 용어는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말하다, 행동을 언급합니다. in which, 그 행동에서 사람들은 choose, 택한대, 작은 보상을 now.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보상을 택하는 거야. over, 뭐뭐보다 뭐보다는 미래에 얻을 큰 보상보다는 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섯 개 짓게, 지금 받으면 세 갠데, 근데 세 개 받아버리는 거야. 왜? 지금 받는 게 좋겠지. 맞제? 자, that is, 즉, 그들은 행동을 해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심사숙고하며 impulsively, 뭡니까? 충동적으로. rather than, 뭐 뭐 하기보다, 뭐 하기보다는 choosing to wait. 자, 기다리기를 택하기보다는. 얘들아, 기다린다는 건 뭔데? deliberately 한 거잖아. 맞죠?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맞제? 일부러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그냥 작은 보상 지금 받는 거 좋아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뭔데? impulsively. 그냥 충동적으로. 어, 난 지금, 지금 하는 거 좋아요. 작아도 지금 하는 게 좋아요. 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some financial businesses. 어떠한? financial business 뭡니까? 금융회사가 되겠지? 자, 몇몇 금융회사들은 are based on, be based on, 뭐뭐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바탕을 두고 있어. relying on ing, 뭐뭐 하면서. 의존하면서입니다. 사실에 어떤 사실? 접속사 됐야라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들아, are willing to, 뭡니까? ar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빌려오는데 지금 돈을 빌려와서 payback, 되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양의 돈을 later, 나중에. 지금 당장 그냥 빌려왔다가 나중엔 더 많이 되갚게 되는 거야. as credit, 이때 credit이 뭡니까? 신용 거래를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as, 뭐뭐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서 신용 거래가 매우 readily available, 즉시 available,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it has become 빈칸, common, 일반적인, real, 드문이야.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일반적이게 되는지, 뭐가 드문이게 되는지 보자. for people, 사람들이 to save money, 돈을 저축하는 거야. to buy, 사려고. 뭘 사?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걸 사려고. 하니까 신용 거래가 너무 즉시 이용 가능하니까 원하는 걸 사려고 돈을 저축한 사람이 일반적일까, 드물까? 생각해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 세탁기가 필요한 거야. 얘네, 선생님이 클 때는 신용 고르는 게 잘 없었어. 세탁기 살려면 엄마가 적금을 들어 돈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었거든. 요즘 어떻게 하면 돼? 어, 신한카드, 현대카드 들고 가서 무이자 6개월 이렇게 끌려버리고 그냥 사고 낸데 갚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뭔데? 저축을 하는 건 오히려 레얼 좀 드물어졌겠죠. also인데 너네 조는지 안 조는지 보려고 W를 적었다. 원래는 뭐다, 이거? also. 또한 과도한 가치 표만은 can be observed, 관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 overweight, 이 말 싫어해. 과체중 싫어해. 집에 있으니까 살이 빠질 줄 알았거든. 더 찌고 있어. 다 덮여줄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모든 학년 걸 다 찍어가면서 계속 조금 빠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예를 들어 과체중인 사람입니다. 뭐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look forward to 뭐뭐를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 있어. 보상을. 어떤 보상? 그렇지. 날씬해진다는 보상을. 하지만 when offer, 제공 받을 때입니다. 제공 받을 때. 맞죠? 그 사람이 제공 받을, 제공 받는 거니까 pp가 됐죠. 뭐 원래 문장으로 따진다면 뭐 when he or she is offered is offered. 근데 생략이 됐다. 그죠? 자, 제공을 받아. 즉각적인. 하지만 정말 좀 더 작은 만족이야. 어떤 만족?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야. 하는 게 이거지. 막 다이어트 정말 열심히 했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오늘 저녁에 치즈케이크 나왔어. 됐다. 맛있어. 필라데르 피아 치즈케이크야. 자, 그럼 뭡니까? 그 조그만, 그 조그만 만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또는 그녀가 it's likely to 뭐 뭐 할 것 같다. 그것을 택할 것 같다. 먹어버리는 거야. and I'm 모르겠다. 하면서. 자, it has been a absorbent. 관찰되어 왔습니다. 뭐가 접속사 됐? 이하가.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한다? 미래를. 주춰볼까? in favor of. in favor of 뭔데? 뭐뭐를 더 선호해서.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잘 나오거든. 꼭 알아놓을게. 그러니까 현재를 더 선호해서야.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를 더 선호해서야. 미래는 뭐 한다? disregard.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아휴, 앞으로 어떻게든 상관없이. 일단 지금 행복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과도한 가치 폄하는 인지적인 원인이야. 뭐의 원인? 이러한 temporal, 일시적인 short silence. 뭔데? 얘들아야. 근시안이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지. 가까이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근시안의 원인 된다는 겁니다. 좀 약간 항상 이 글을 다른 데도 나왔었는데 볼 때마다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선생님도 오늘 저녁을 절대로 6시에 먹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7시에 먹게 될 것 같긴 해. 오케이? 슬프다. 넘어갑니다. 5번이에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엔 빈칸 문제 보도록 하죠. 빈칸 문제입니다. It may seem like 뭐인 것 같습니다. 뭐인 것 같죠? Having more choices. 자, 더 많은 선택을 가지는 것은 이 문장 주어는 choices가 주어가 아니야. 뭐가 주어인데 having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가 뭐가 들어갔다? is가 들어갔다. choices라고 이 자리에 are 하면 뭐 된다? 바보 돈 꼴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 it seems like 뭐와 같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더 많은 선택을 가지는 것이 better.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야. 누구에게 더 좋을까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응,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대. 오케이? 정말 그럴까? 자, but actually 하지만 사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뭘지라도 더 적은 선택을 가지는 것이 자, having 동명사 주어라 동사 단수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맞죠? 그렇지, 너무 선택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럴지라도 너무 많은 선택을 가지는 것도 A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이것은 자, 들춰볼까? is referred to as 뭐뭐로서 언급되다. is referred to as 뭐뭐로서 언급되다. 이건 뭐로서 언급될까요? 선택의 과부하로서 언급이 된대. 선택 과부하 선택 과부하는 asserts 주장합니다. 확실시합니다. 뭐라고? 접속사 덴 이하라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노세야. 아우, 목도 마르고 막 배가 고파. 그런 노세는 죽어버릴 거래. 만약 뭐한다면 그 노세가 had to choose 택해야 한다면입니다. 뭘 택합니까? 물 한 양동이 아니면 건초한 더미를. 맞나요? 과학자들은 have been trying 과학자들 뭐하고 있다? 노력해오고 있어. 뭐하려고? to prove 입증해내려고 그 가설을. 맞지? 어떤 가설? one of two results one of two outcomes results from having too many choices 이 두 결과들 중 하나가 생겨난 거죠. 뭐로부터? 너무 많은 선택을 가진 것으로부터.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a 답을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너무 적은 선택을 가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선택을 가지는 것도 a라고 했어. 이것이 선택의 과부하라고 말해주고요. 맞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픈 노세는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택해야 한다면이죠. 뭐를 택합니까? 물 한 양동이 혹은 a pile of hay 건초한 더미를 택해야 한다면이에요. 자, 그럼 뭔데?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럼 더 큰 문제지. 선택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노세가 죽게 된대. 더 큰 문제야. 맞지? 그럼 뭡니까? 패럴라이징 패럴라이징 마비시키는 맞나요? 그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비시킨다고 했어. 왜 마비를 일으킬까? 이도저도 못해서 죽어버린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볼까요? 어, 계속 보시면 우리는요. either 세모 그 다음 밑에 or 세모 either a or b 우리는 너무 압도된다. 자, 투투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너무 압도돼서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어떠한 선택도. 이렇게 되거나. 맞죠? 아니면 우리는 wind up 결국 뭐뭐하게 되다. 불만족하게 되겠죠. 우리가 선택한 곳에.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또 다른 선택이 may have been better. 더 좋은 게 될 거라고. 하니까 하나를 골랐잖아. 골랐는데 어, 아니야. 이게 더 좋았으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속상한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그 다음 does 그래서 when it comes to 뭡니까?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using our freedom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관합니다. 뭐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a number of 한 단어로 뭐가 된다? many 많은 얘기죠. 많은 그렇죠? 많은 심리학자들은 주장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다? less is more 더 적은 것이 is more 더 많은 것이다. 오히려 더 적은 게 더 낫다는 거야. 왜? 선택이 너무 많아버리면 아예 못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버리고 나머지 걸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paralyzing 그리고 뭐가 된다? less 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학원이 휴원을 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걸 인터넷 강의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잘 듣고 있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자, there is an interesting connection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참 재밌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 사이에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sense of touch 뭐지? sense of touch 촉각이야. 만져서 느끼는 감각. 그치? 이거 두 개 사이는 아주 흥미로운 관계가 있대. 그리고 그것은 can be seen 보여지는 거니까 B 플러스 PP입니다. 그것은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 the metaphor 은유법에서 어떤 은유법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은유법이죠. to 뭐뭐 하기 위해 뭐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우리는 heart hurted 굉장히 냉담해 냉담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맞지? 냉담하다 아주 냉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soft spot 약점도 갖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약해지거든. 일단 여기 쓴 걸 보면 한 번 표시해볼까? 여기 hard 딱딱한 그 다음 soft 부드러움 그것도 촉각이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감정을 설명할 때 뭐 냉정한 아니면 좀 약한 이런 감정을 설명할 때 hard soft 같은 촉각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한 표현들은 show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속사 that e-ar our sense of touch 우리의 촉각이 has influenced 영향을 미치고 있어 the way 방법에 어떤 방법 우리가 describe 설명하는 방법이죠. 감정적 상태들을 however 세무하시고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접속사 that e-ar 라고 this connection 이러한 연관관계가 goes beyond 넘어선다는 거죠.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있대. in a study 한 연구에서 participant 참여자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어 to feel 느껴보라는 겁니다. either a or b a 또는 b 아주 거칠거나 부드러운 물체를 한번 느껴봐라 만져보라고 했겠지. 뭐하기 전에 before reading and commenting on a passage 까지 끊어보자. 뭐하기 전에 읽고 의견을 말해보기 전에 한 문단을 어떤 문단을 갈로 하겠습니다. describing 부터 어디까지 interaction 까지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사회적 interaction 상호작용을 그랬어. 그 결과들은 indicated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접속사 that e-ar those 뭐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주쳐볼까? were given give가 주다잖아. were given 중개 아니고 먹은 건데 얘들아 받다. 맞지? be given은 give의 수동태걸로 받다죠. 자 받은 사람들이야. 퍼즐을 받았대. 어떤 퍼즐? with smooth pieces 아주 부드러운 조각조각들이 있는 퍼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언제 받았지? before they read the passage 그들이 그 문단을 읽어보기 전에 부드러운 조각조각이 있는 퍼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those 사람들은 주어 interpret it 동사 해석해냈어. 그 상황을 as 뭐뭐로써 뭐로써 덜 적대적인 것으로써 뭐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갈로해볼까? who부터 어디까지 pieces까지 who received 받았던 사람입니다. 퍼즐을 뭐가 있는 퍼즐을 거친 조각이 있는 퍼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맞지? 퍼즐을 받은 사람들은 덜 덜 적대적이었어. 좀 호의적이었겠지? 근데 거친 걸 받은 사람들은 입맛을 보다 조금 더 적대적이었다. 오케이? 자 그럼 뭡니까? 촉각에 따라 감정 영향을 미친 거야. 부드러운 촉각을 느낀 사람들은 덜 적대적이고 거친 촉각을 느낀 사람들은 더 적대적이었다는 거야. 맞나요? 자 그래서 follow more 게다가 더욱이 참여자들이야. 어떤 참여자들 갈로 합니다. 후부터 어디까지 갈로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who are given 받았어 부드러운 담요를 뭐 대신에 딱딱한 우든 나무로 된 블록 대신에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읽기 전에 딱딱한 나무로 된 블록 대신에 부드러운 담요를 받은 참여자들은 주어 동사 private 입증했습니다. 덜 혹독한 비판가였다고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그들이 글을 읽어본 사람들에 대해서 in short 마지막 정리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이러한 결과들은 나타내준데 뭐를 접속사 내가 손으로 어떤 감각을 느꼈냐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결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을 해석해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부드러운 거 만졌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덜 적대적이고 거친 거 만졌으면 더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죠. Our sense of touch 우리의 촉각은 may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에 어떤 방법?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그럼 조금 친구랑 잘 지내보려면 얘들아 항상 책도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고 쌤 너네 나 좀 많이 좋아야 되니까 책상에다가 천을 좀 깔아놓을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알겠지? 깜짝 놀랄 거야. 다음 7번입니다. 오케이 이번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한번 골라볼게요. 비록 비록 나라의 후원을 받는 극작품들이 사라졌을지라도 맞지? 뭐함에 따라서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감에 따라서 맞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가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후원을 받는 그 극작품들이 사라졌어. 근데 그럴지라도 이것은 did not completely put a stop. 완벽히 멈추게 하진 못했대. 뭐를요? 예술적 활동을. however 하지만 the transition 변화야. 뭐로의 변화? 역사기간이야. 뭐로서 알려진 known as middle ages 중세로서 알려진 이 역사기간으로의 transition 변화는 did 홀트를 뭐한다? 강조합니다. 정말로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극문학의 발달을 which 위치는 뭡니까? 극문학이죠. 이 극문학은 it's needed 필요로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p p 필요로 되는 거래. to develop 개발하기 위해서죠. 공연예술을. 자 공연예술 커뮤니티 공연예술 사회는 벌드를 더 나아가서 was damaged 손상을 입었대. 뭐에 의해서? 시설의 손실과 맞죠? organized 조직된 재정 이런 것의 손실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thus 그래서 in order to 뭐하기 위해 뭐하기 위해서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공연을 하는 그룹들은 started touring 뭐했어? 이동하기 시작했어. 그들의 극작품으로 유랑단처럼 돌아다니면서 발표를 하겠지 더 작은 축제들이야. 어디에 있는? 갈로아카 인부트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사회에 있는 지역에 맞죠? 조그만 축제들은 provide it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이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with a chance 기회를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어떤 기회를 제공했어? to continue 계속할 기회를 줬잖아. 뭐하는 걸? making a living 생계를 꾸리는 거야. 마음으로써? 공연함으로써. 중세동안의 축제들이 어떤 축제들 Decelebrated Imported Religious Events 중요한 종교적 행사를 기념했던 축제들은 엄격하게 Word Observed 지켜졌어. 왜? 그것들은 보장했잖아. 일로부터 하루 쉴 수 있으면. 얘들아 이 글은 지금 뭔데? 로마 제국 때는 로마 제국의 힘이 좀 힘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나라에 후원받는 극작품이 좀 사라졌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어. 자 근데 중세가 되면서 정말 다 멈춰지게 된 거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맞지? 응. 그렇게 공연하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생계 꾸릴 수 있으니까. 근데 4번에 뭐가 나왔냐면 종교 행사를 꼭 참석을 하고 꼭 했대. 왜? 하루 회사 안 가도 되거든. 상관 있습니까? 없잖아. 5번 볼까? 자 전반적으로 역사적 증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를 거의 없는 거의 중요한 예술적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 유럽의 이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일까? 아까 여기서 말했던 중세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런 활동이 없었으니까 3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 또 돌아다니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회사 안 가려고 꼭 축제에 참석했다라는 4번은 상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맞죠? 답은 4번. Next. 다음 8번입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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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순서 문제예요. 자 킹 첩이라는 이집트의 파라우들 중 하나인 첩 왕은 명령을 했어. workers 근로자들에게 어디서 온 그 왕국 전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 뭐라고? to help 도우라는 겁니다. 많은 걸 아주 거대한 기념비를 construct 많은 걸 기념비를 construct 건설하는 것이 맞죠? he wanted to be like a mountain and he got his wish. 그는 원했어. 그것 이때 그것이 뭐야? 그 기념비가 want a to be a가 b하기로 원하다. 기념비가 뭐하기로 원했어? to be like 뭐뭇처럼 되기를 정말 산처럼 진짜 크기를 원했겠지. 그래서 그는 he got his wish 그는 그의 바람을 갓했다. 뭐였다는 게 될까 그러면? 자 그는 그의 바람을 이루었다. 이루어냈다는 거죠. a입니다. because of his best size 뭐 때문에? 그것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it'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믿기가 뭘 믿어? 뭘 믿기가 불가능해? 인간이 그 당시에 인간이 were able to pile 팔, 쌌다 쌓을 수 있었냐 이거야 돌들을 어떤 돌들 웨잉 무게가 나가는 돌들 마치 수십 톤 무게가 나가는 돌을 각각 위에 쌓을 수 있었냐 이거야 뭐하려고 to create 뭐하려고 만들려고요 이러한 세계불가사 그들은 head to pull 당겨내고 깎아야 했지 모든 하나하나의 돌을 into place 제자리에 두도록 by hand 손으로 옵니다. today 오늘날 그것은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써? 자 great pyramid 맘이 들었어. 맞죠? 어디? 초비 you may have seen photographs may have pp 뭐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봤을지도 몰라 그것의 사진을. 하지만 no picture 어떠한 사진도 possibly 가능컨대 convey 전달할 순 없을 거야. 정말로 얼마나 거대한지 그것이 순서 how 형 주동 이거 is it 하면 안 된다 주동 그죠? 하니까 사진을 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진만 봐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맞죠? 엄청 큰 성당이나 아니면 현대 고층 사무실 건물도 could be placed 놓여질 수 있대. 와우 엄청나네 그 피라미드 안에 맞죠? 남는 공간도 있어. 자 그러면은 뭔데? 엄청 큰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근데 남는 공간도 있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네. 자 it is believed 믿어집니다. 뭐라고? 접속사 that 라고 이러한 놀라운 이 건설 일이 involved에 포함했다는 거야. the work 일을 어마무지한 사람 얘들아 참여하지 않았을까? 맞지?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치? 자 얼마 정도?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야. 와 20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몇만 학자들은 믿는데 뭐라고? 접속사 that 이라고 they were worked like a slave 노예처럼 일을 당했을 거래. 뭐 하면서 with 뭐 뭐 하면서 왕이 보낸 감독관들이 using 사용하면서야 채찍질을 오 슬프네 몰아가려고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일하도록 뭐 할 때 그들이 like it 꾸물꾸물거릴 때가 되겠죠. 크 너무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자 그러면 여기 제시문을 봐봐 소원을 이루었다고 했어. 맞제? 그리고 그 기념비가 맞죠? 그 기념비가 정말 산처럼 크게 맞죠? 만들어지길 원했고 그리고 뭐 했다? 소원을 이루었다고 했어. 그 기념비가 뭔지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 기념비가 뭡니까? 바로 비입니다. B에서 그 기념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 요렇게 The Great Pyramid of Job 이라고 알려진 거라고 했어. 맞제? 자 그리고 얘들아 자 그럼 다른 색깔 한번 연결해 봐줄게 선생님이 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 보면 그게 먼지가 나왔으니까 맞죠? 소원을 이루었어. 소원을 이룬 게 바로 요거야. 됐나? 선생님 똑같이 표시해줘. 그 다음에 정말 크기 때문에 큰 성당과 고층 건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크기 이 엄청난 크기를 말했으니까 A로 이어져서 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만든지를 맞지? 직접 손으로 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A 끝의 문장이랑 C 첫 번째가 이어지잖아. 그래서 믿어지는 거야. 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노예처럼 이랬을 것이다.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B A C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잘 듣고 있나요? 뭐 퀴즈 같은 거 낼까? 이 설명을 들은 사람은 학원에 복귀했을 때 뭐 어 이 답을 맞춘다. 아니면 내가 지금 퀴즈를 낼 거야. 이 퀴즈의 답을 나한테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은 뭐 선물을 준다. 이런 거 맞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좋아좋아 어 뭐 할까요? 어 좋아요. 자 지금 세미가 바깥에 있어. 내 딸이지. 어 마이 도러. 세미는 지금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요거 이제 퀴즈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걸 요 말에 대한 응답이 온 사람은 뭐다? 내 수업을 들었다. 알겠죠? 그냥 진짜로 장난으로 들었다면 안됩니다. 자 그럼 9번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갔다. 세미는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케이? 자 퀴즈였어요.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음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거든. 자 지난 10년에 걸쳐서 더우 뭐뭐일지라도 과학자들은 have figured out 알아냈을지라도 뭘 알아냈습니까? how to 뭐뭐하는 방법 다 자란 동물 세포를 go back to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대. 배아 같은 상태로 맞습니까? 응 알아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이게 어디라는지 보자 그러면 자 디 익스티신 자 디 익스티신이 뭘까? 어떤 과정이래? bringing bringing extinct species 멸종한 종을 bring back to life 되살리다. 삶으로 되가져간다니까 뭐라고요? 되살리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되냐? 자 갑니다. 어 보자. 어 어 어 여기 있네요. 자 디 익스티신 그쵸? 결국 결국 이건 되돌리는 거니까 얘들아 복원이야 복원 맞지? 복원 복원이 뭔데? 멸종된 종을 되살리는 과정인 복원은 remain 남아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계에 있다는 거야. 환상이냐 현실이냐 그 경계에 딱 놓여져 있다는 거지. 맞죠? when cloning technology was first being developed 자 복제 기술이 처음으로 was being developed 개발되고 있었을 때 동물 복제라는 것은 were produced 만들어졌어. by ing 뭐 함으로써 맞죠? 뭐 함으로써? DNA를 주입함으로써야 into an egg 알에 그 알 자체 유전적 내용물은 had been removed 제거된 거죠. 자 과학자들은 supply 뭐했다? 공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급했습니다. 작은 전기 충격을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그 알이 분열하는 걸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고 나서 그들은 place it 두었죠. 그것을 누구에게? 대리모에게 둔 거야. 근데 이건 거의 항상 끝나버렸어. 음 뭐로? failed 실패된 pregnancy 임신이니까 착상이 실패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동물이 성공적으로 태어났을 때도 종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대.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야? 실패의 이야기야. 실패의 이야기. 안 좋았대. 근데 얘들아 봐봐. 3분 뒤에를 보면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들은 오? can develop 발달할 수 있었대. 어떤 종류의 세포로. 오 얘들아 이상하잖아. 생각해봐. 쌤이 한번 끊어볼게. 봐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고 실패를 했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여기는 don't can develop any type of sell 어떠한 종류의 세포로라도 발전할 수가 있었대. 그렇지. 무슨 관계야? 자 빨간색 한번 써볼까? 무슨 관계? 이거 두 개가 반대 관계잖아. 반대 관계야. 자 그러니까 뭡니까? 3번에 요 문장이 들어가. 요게 도우 여기 지금 심표가 없어서 해서 좀 이상했었는데 이렇게 심표 심표 하지만 들어가죠. 하지만 지난 10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뭐 하는 법을? 다 자란 동물 세포를 배아 상태로 되돌리는 법을 알아냈어. 그래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 앞뒤 문장이 반대 관계가 되므로 3번에 제시문이 딱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 몇 번? 답은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따라란 색깔을 바꾸고 색깔은 아까 예뻤던 이 분홍색 한번 가볼까요? 자 밑에 보자. Because of the A rate A 속도 때문에 어떤 속도? At which 그 속도로 증가하는 자본 증가하는 자본이야. 이 증가하고 있는 자본이 생산성을 강화시킨대. 자 그러면 증가하는 자본이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맞죠? 그러한 A라는 속도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를 했어. 돈을 더 투자한 게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게 A 했다는 거야. 맞습니까? 맞죠? A 했다란 A라는 속도라는 것 때문에 B가 필요로 된다는 겁니다. 많은데 유지하는 거죠. 건강한 경제를 시간에 걸쳐서라고 했어. 자 본다 그러면 10번 자 바이 아이에인지 뭐뭐 함으로써 마음으로써 증가시킴으로써야 고정 자본을 증가시켜야 돼. 서치에서 뭐뭐 같은 땅, 건물, 장비 같은 고정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증가시킬 수 있대. 생산성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농부가 Can grow 키울 수 있어 더 많은 곡식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약 그가 Is given 받는다면 더 큰 트랙터를 더 많은 비옥한 땅을 For tail 비옥한 그리고 길 어떤 길이야? By the farm 그의 아이고 자 그의 농장 옆에 길이 Is given 포장이 되는 거죠. 맞지? 뭐하도록 더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뭐하는 걸 그의 만든 식량을 To market 시장으로 가져가는 거래요. 식량 아니고 음식에 먹을 것 해도 되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식량이라고 해버렸어. 집에다 라면 있니? 그래 나 라면을 못 샀어. 슬퍼. 자 However 하지만 Capital comes at cost 자본이라는 것도 어떤 비용이 들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Have money to invest 투자할 돈을 가지고 맞제? 그러면 enterprise 자 기업을 키울 맞나요? 그럴 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save 저축해야지 맞잖아 투자도 해야 되고 기업도 키워야 돼 그럼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있어 저축되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구매될 수 있는 더 많은 자본이 생기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How helpful capital can be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는 한계가 있대. 뭐가? 자본이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농부에 있어서 그의 두 번째 트랙터가 증가시켜줄 거야 그의 생산성을 훨씬 더 적게지 첫 번째 것보다는 맞잖아 첫 번째 트랙터로 이미 많이 증가를 시켰어 많이 생산을 했어 두 번째 트랙터가 온다고 하면 첫 번째 것만큼은 못해 왜? 첫 번째 거 하고 남은 것들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자 뭡니까? 수학 체감 법칙은 might be overturned 뭐 될 수 있다 자 BPP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 아이엔지는 뭡니까? 뭐뭐 함으로써 되겠다 그치? 뭐 함으로써? 트랜스포밍 바꾸므로써입니다 그쵸?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뭘 바꾸므로써? 경제적 생산이라는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꿔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맞죠? 자 그러면 좀 다르고 더 나은 것들이 can be produced 만들어지는 거니까 BPP 만들어질 수 있어 더 낮은 비용으로 바이 아이엔지 뭐뭐 함으로써 바이 컴바이닝 혼합함으로써 뭘 혼합합까? Accumulated 축척된 노동과 그리고 자본을 어떤 식으로 또 나왔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언급합니다 접속사 better strategies 더 좋은 전략 이런 전략이야 뭐가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더 좋은 전략이 이끌어낸대 뭐를? 경제적 성장을 그랬어 자 그럼 뭐야 이거 봐 두 번째 트랙터가 투입됐지 자본을 더 투입시킨 거잖아 근데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건 뭐하다? 좀 적다고 했어 맞나? 표시해볼까? 맞잖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첫 번째 어이구야 지우는 게 아니었는데 마치 맘 같지 않다 그죠? 자 그렇지 여기 두 번째 트랙터가 생산성은 첫 번째가 보다 적게 증가시킨대 자 그럼 여기 봐봐 자본을 투입하는 걸 증가시켰지만 생산성이 강화되는 건 디클라이닝 줄어드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건데 얘들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더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들어간다? 혁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밑에 클래스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석을 해볼게 자 더 속도가 감소하고 있대 자본 증가를 더 투입을 했는데 근데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감소가 됐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혁신 혁신이 뭔데? 더 좋은 전략 새로운 방법을 하는 게 필요로 돼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자 요게 10번 내용이었어 어렵지 않다 친구들 할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직접 보고하는 거라면 자는 놈도 깨어가고 카톡하면 카톡하지만 휴대폰 내고 들어온나 마치 별별 이야기를 다 할 텐데 내가 앞으로 여러분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생각하는 게 고2 고3 때 내가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 그래서 항상 샘이 아까 그 1회 보낼 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 뭐를 뭐로 만든다 위기를 기회로 오케이? 자 아까 7번 문제 나올 때인가 나올 때 왔던 그 퀴즈에 대한 답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어 샘이야 샘이 어디 있어요? 샘이 어디 있어요? 샘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말해보세요 샘이 뭐하고 있어요? 말해줘 언니 오빠한테 말해줘야 돼 퀴즈야 샘이가 뭐하는지를 퀴즈거든 말해주세요 얘들아 말할 수 없나 봐 그럼 안녕 한번 해줘 안녕 뭐하고 있나요? 맞춰줘야 돼 이거 맞추면 언니들이 선물 받을 수 있어 빨리 말해줘 뭐하고 있어요 샘이 어? 샘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말은 못한데 얘들아 그림 그리고 있어 이게 정답이야